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전장년 충격 4분 터졌으며 결국 프랑스 경찰 진압에 나서 전장년 파리에서 이런 만행을 이번 소식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전장년이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강력한 시위를 벌여 얼마나 질타를 받았습니까? 얼마 전에 전장년이 일본을 찾아 일본 지하철에서 강력한 시위를 하다가 일본 경찰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전장년이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까지 가서 국제망신을 자초했다라는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년 보도자료 휠체어를 타고 파리로 갑니다. 장애인 권리 약탈 사태를 알리로 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리 약탈에 대하여 고발하고 세계에 호소하기 위하여 장애 당사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운동가 30여명은 특사단을 구성하여 파리로 향합니다. 세계의 시민이 모이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파리 거리에서 패럴림픽 참가자들과 시민들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장애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유엔이 말하는 자유권 규약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억압, 탄압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휠체어를 타고 파리로 갑니다. 패럴림픽은 전쟁으로 인하여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의 치유와 재활을 위하여 시작됐습니다.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장애의 대상화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패럴림픽은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이를 선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적 도시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권리 약탈에 충격적인 현실을 알리는 국가 더불어 세계의 시선을 장애인의 권리와 포용에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파리에서의 외침은 단순히 약탈과 탄압을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파리 시민을 비롯한 세계 시민들과 함께하고 연대의 마음을 촉구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인근 노르웨이와 장애인 30만 명을 생체 실험하여 대량 학살한 T4 작전을 만들어낸 상징적 공간인 독일의 베를린 등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자립생활, 탈시설 권리와 관련한 단체와 주요 전문가들을 만나고 해당 국가의 정책과 사례를 나누고 네트워킹을 통하여 한국의 장애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 장년이 가장 잘하는 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해 주세요.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가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권리 탄압 현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연대와 지지를 통하여 기부해 주신 금액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의 성과를 넘어 함께 참여하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많은 분을 통하여 우리의 활동이 고립되지 않고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동료 시민을 만들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좌번호와 모금 액수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금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전작년 충격 4분 터졌습니다. 한국 장애인한테 후진국이다. 이동권 보장하라. 라며 연병을 하고 장애인들 선동하고 다녔던 전작년 지도부 전부가 약 30명을 데리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파리에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차별을 전세계에 알리겠다며 모금을 한 이후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충격적인 내분이 터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가보니까 한국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우쳤습니다. 프랑스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4개가 있는데 하나도 작동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수근수근 되며 이 프랑스 파리 우리 한국이 훨씬 더 좋네 라고 내분이 터진 것입니다. 한국 장애인한테 후진국이고 이동권도 보장 안 해준다며 그렇게 선동을 했는데 유럽을 가보니 유럽은 더 개판이었던 것입니다. 같이 간 장애인들 전부가 한국이 더 좋다고 말하면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전장년 지도부 엑스 같은 것들이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하면 오세훈이 좋아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을 맡고 있습니다. 전장년이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한마디로 쇼킹을 받았으며 결국은 충격 내분의 본질은 프랑스 파리 유럽이 대한민국보다 더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들이 없다는 것을 뼈절게 느꼈다는 것이며 스스로 내분이 터졌는데 전장년 핵심 우두머리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질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야,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예의가 있고 도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뭡니까? 그 나라에 대한 정서도 좀 봐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시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루브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어떤 박물관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 일간 베스트 유저가 이걸 소상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프랑스 경찰들이 전장년 감금시킨 이유 지금 여러분들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시위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루브르 박물관이 어떤 박물관입니까? 전세계적인 명소 아닙니까? 이렇게 바닥에다 전단지 뿌려놓고 바닥에 누워서 이거는 시위라기보다는 일종의 민폐지요? 민폐?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전장년이 저렇게 본인들 스스로의 권리와 한국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프랑스의 세계적인 박물관을 저렇게 더럽히는 게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와, 그리고 오세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전단지를 마구마구 뿌려대는 전장년 한마디로 한국인들이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한 루브르 박물관 초토화, 바닥에 강력 접착, 스티커 도배, 관광객 다 쫓아버렸음 그뿐이겠습니까? 프랑스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오세원과 관련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게 이게 더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프랑스 시민들 어떤 인상입니까? 그런데 강력 접착제가 붙어있는 이 전단지를 길거리에 막 붙여가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띄워가지고 막 붙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에다가 이거 보세요 프랑스 이 도로 벽에다가 저렇게 막 오세원 시장을 폄훼하면서 부착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만 있을 경찰이 아니죠 경찰이 결국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본인이 직접 밝힌 소식이죠 전작년 프랑스 경찰에서 거리로 이동하는 것조차 막고 한 시간 이상 꼼짝 못하게 합니다 급하게 화장실 이용을 요구했으나 막았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중계를 하니 그때서야 페이스북을 내리는 조건으로 화장실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금 패럴림픽이 열리는 파리 경찰의 반인권적인 모습을 고발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발할 처지가 됩니까? 그렇게 민폐를 지금 끼치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